불이 난 상황에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소화기 이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지금부터 이 소화기의 점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, 소화기의 안전수명은 10년입니다 둘, 압력 게이지가 정상 범위에 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소화기가 처음 출고될 때는 녹색 부분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과압 상태로 출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대신 왼쪽 부분으로 저압 상태일 때는 꼭 소화기를 교체해주세요 과압식 소화기의 경우에는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이라든가 판매가 중단된 제품입니다 셋, 꼼꼼한 외관 검사로 호스의 갈라짐이나 송의 찌그러짐 혹은 녹슴을 꼭 확인해주세요 화재 초기의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인 점검으로 꼭 안전하세요